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시의 골프장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19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 일동면의 한 골프장에서 직원 5명과 직원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20일 기준 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골프장 직원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골프장 영업은 눈으로 인해 14일부터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골프장 이용객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